고민했습니다. 방치되어 있던 이 건물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완전히 새로운 모두를 위한 집으로 상상했습니다. 아파트 숲 속 이 작은 공간이 만들어갈 재미있는 변화를 그리고 그 상상은 이렇게 현실이 되었습니다. 홈폴 에브리원 서울 하우징랩 함께 들어가 볼까요? 서울 하우징랩은 모두가 편안하고 자유롭게 머물 수 있어요. 나에게 집이란 무엇일까? 다양한 주거 이슈들을 함께 생각해 봅니다. 가장 익숙한 공간인 집에 대한 새로운 상상을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? 우리의 상상은 다양한 사람들과 협업하며 현실이 됩니다. 잘 안 쓰던 물건들을 이웃들과 나눌 수 있고 숨겨졌던 이웃들의 예술적 재능으로 채워지기도 합니다. 영화관을 만들어 함께 감상할 수도 있고요. 집에 관한 상상들이 실험적인 전시가 됩니다. 카페에선 따뜻한 차 한잔을 나누며 이웃들과 만날 수 있죠. 서울 하우징랩에서 사람들이 만나고 연결되면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. 놀러오세요. 모두를 위한 집! 서울 하우징랩으로 서울 하우징랩 한글자막 by 한효정